1만원 iąくて 마이크아 저 사진을 못 찍어서 답답하긴 했어 잘 안보인다 어 떴다 근데 이거봐 오마이갓 이쁘네 엄청 이쁜데 여기 맨날 점있잖아 여기 다 나는 다 깨졌어 어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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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진짜 액정이 깨진거야 아 그래? 액정 한 번 간 적 있어? 어 한 번 갈았잖아 얼마나 걸려 시간이? 모르겠어 하루 만에 되나? 제이너 야 마이크 안녕 야 너 뗐어 형 뗐어요 아 정국 잘생겼다 와 공격 당했다 뼈 맞았다 오늘 혁영이랑 퀸이야 퀸 형이랑 찍어드릴까요? 멀리서 커플 존잘스트 커플 자세 퀸 퀸 퀸 퀸 머리가 요전에 링스를 못했어 와 진짜 잘생겼다 와 이 형 오그리스네 너무 잘생겼어 퀸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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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스케줄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못 왔어요 와 리모가 빛이 나네요 받아볼래요? 받아다 퀸짱 퀸짱 엄마 여기가 부산이니까 부산 와 진짜 재밌었다 와 땀 난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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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흔들기 아 너 손 되게 잘 안된다 아 이거 너무 너무 싫어 아 이거 너무 어시어 누구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저기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누구에요? 나요? 의사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의사에요 형이에요? 어디에요? 형이에요? 가자 카페 가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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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 야이야 바나나로 코이 노묵가 왜요? 코리 노묵가 바나나걸 귀여웠다 어 어 거기 있네요 카페 제이노 완전 멋져 동건아 잘생길 왕자님 혁오빠 오랜만에 다들 봤어 혁장 고마워 에이프리암 동범군 써인 호빠 오빠다 택시 타고 내려왔잖아 너무 이쁘더라구요 철로? 우리 얼굴을 보여줄게 아니지 우리 풍경을 보여줘야죠 맞습니다 하늘을 보여줘야됩니다 하늘 한점 지금부터 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러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카페가 있다 하늘을 보여줄게 이제 형한테 배운거야 춤 해봐 형한테 배운거야 춤 해봐 얼굴 춤 얼굴 춤 얼굴 춤 아니 제가 하면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뭐하는거야 혁구 하늘을 보여줘 안녕 희아